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10년 동안 공무원 준비한다고 부모 뜬골 파먹던 딸내미 한 명 데리고 왔었죠. 이번 시간에는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한술 더 떠요. 부모 탓을 합니다. 그럼 한번 보시다. 참고로 물편집본이에요. 제목 구급준비 지난 10년 동안 내가 괴석 광탈하고 불합격을 했던 이유는 그건 바로 우리 집안의 돌머리 유전자 때문이야. 우리 아빠가 바로 돌머리라고. 이거 다 아빠 탓이라고. 원제, 아버지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떼보니까 정말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졸이에요. 1970년대에 중학교를 졸업했고 제가 아무리 죽기 살기로 공부해도 능률이 안 오르고 자꾸 불합격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랑 아버지의 생활기록부를 대조해보니까 정말 유사하게 학업 성적이 비슷비슷하다군요. 아버지 생활기록부에는 정서불안에 성실성 부족에다가 가정학습 필요성 등이 적혀있었고 무단결석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낳은 자식 저, 저 또한 참 멍청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될 놈은 아무리 새가 빠지게 공부에 의욕을 붙이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떨어져요. 10년이란 세월, 너무 심한 인생 낭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공부 말고 딴 길을 갔어야 했는데 9급 공무원을 10년 동안 붙잡고 있었으니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타 너무 오고요. 소름이 끼칩니다. 아버지가 걸어온 학창시절과 지금까지의 제 인생, 그리고 나의 인생, 아버지 학창시절과 지금까지의 아버지 인생, 그리고 나의 인생, 저희 집안 전부가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래요. 저희 친척들도 다 착하긴 하지만 좋은 대학 나온 사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모님 허락을 받고 학교 생활기록부 한번 떼보세요. 이야, 유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니, 9급을 10년 동안 준비한 거면 이게 꼭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기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됐으니? 9급도 9급 나름이지요.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2번, 뭐? 9급 나름이라고?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래? 어디 뭐 당신 혼자만 5급 같은 9급을 본 거랍니까?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제 말은 교정 공무원 같은 경쟁률 낮은 거요. 작성이 자랑 안 맞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야,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 2번, 기질의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9급 실패가 단순한 지능 때문이라면 자기 등급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 이거죠. 재능과 함께, 지능과 함께 노력이라는 재능도 모자란 거예요. 네, 됐으니? 그럼 뭡니까? 9급 실패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장애 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3번, 에? 아니, 숙식 제공에 학원비의 용돈까지 무려 10년 동안 제공해 왔는데 아, 이게 무슨 5급 행시를 보는 것도 아니고 9급을 10년이나 했네.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거 이거 너무 신기해. 공부 안 했죠? 진짜로 노력을 했는데도 그 정도면 님은 다른 것도 절대 못해요. 애초에 공부 재능이 바닥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유튜버 같은 사람들 보면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야구 선수 출신 조폭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요. 노력해가지고 9급 합격이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도 조폭이고 본인도 조폭이고 애초 공부하는 거리가 먼 유전자 그런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노답인 사람들은 9급 10년이 아니고요. 100년을 도전해도 합격 못합니다. 4번, 이보시어 뭘 하든 간에 나이 서른 넘어서는 부모 탓하는 거 아닙니다. 네 됐으니? 부모 탓 안 합니다. 근데 제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야 했었는데 그래 뭐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2번, 예? 아니 본문글 자체가 온통 부모님 탓인데요? 지금 장난하세요? 3번, 께께께 본문에 자기가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고 댓글에 다른 말 하는 거 좀 봐. 야 진짜 미쳤구만? 소름돋아. 께께께 4번, 이러니까 9급을 10년 동안 못하고 있는 거지. 자기 아버지가 이러니까 자신도 그렇다고 본문에 다 써놓고 이제 와서 부모님 탓을 안 하는 거라고? 아니 글 자체가 이미 자기 아버지를 깔고 있는 건데 뭔 소리야 이게? 5번, 맞아요. 5급도 아니고 9급을 10년 동안이나 못한 이유가 여기 있네요. 지가 적어놓고도 요지가 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덜덜덜덜덜덜. 5번, 허허. 이건 그냥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 없는 건데 그걸 유전자 탓을 하고 있네. 어? 네 됐으니? 아니요. 유전자 이거 절대 무시 못하긴 못합니다. 이번에 제가 철저히 느꼈다고요. 제 사촌들을 봐도 그렇고 이게 다 유전 탓입니다. 2번, 야 이 그지 같은 인간아. 그럼 장애 부모한테서 태어난 자식이 서울대 간 거는 뭐냐? 이건 뭔데? 그 자식이 뭐 도련변이로 태어난 거야 뭐야? 아 진짜 별개 그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너 경고하는데 행연한 니네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 어? 아 고작 이런 것도 자식이라고. 3번, 아니 그게 유전자 탓이면 아버지는 초졸이고 어머니는 초등 중태인데 경쟁률 63대 1을 뚫고 공공기관 취업한 나는 뭘까요? 나는 뭐 입양합니까? 4번, 7급이란 9급은 무조건 노력 부족입니다. 오직 5급만이 유전이죠. 5급은 유전의 영역이 맞아. 네 됐으니? 요즘은 7급 시험 맡긴 이후로 노력 가지고 안 될 듯 합니다. 파스트? 어 이게 지능형 문제거든요. 6번, 뭐야 이 사람? 10년 동안 공부만 해가지고 정신이 해가닥 맛이 가버린 건가? 아니 그전에 공부를 하긴 한 걸까 싶기도 하고. 저게요? 아니 뭐 당신 아버지가 너한테 뭐 구급보라고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답니까? 네 됐으니? 저는 지금 저희 아버지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죄가 없죠. 단지 부족한 재능을 인지 못한 제가 죄인이다 이겁니다. 2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글에는 자기 아버지 욕 다 써놓고 갑자기 착한 척 코스프레하고 있어. 사이코패스야? 이거 왜 이래 해? 네 됐으니? 저는 그냥 팩트를 끄집어낸 거죠. 아버지에 대한 신상은 전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아버지 욕이 됩니까? 그냥 본 것은 그저 팩트에 근거한 저의 견해를 솔직히 올린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를 미워하면 전혀 없어요.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를 되짚어봤을 때 그게 너무나 후회가 되고 또 그것을 지금에서야 제대로 깨달은 것에 대해 소름 끼쳤다. 그겁니다. 제가 언제 아버지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슨 사이코패스니 코스프레니 그딴 썩은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여기 익명 게시판에서 누구한테 잘 볼 게 있다고 3번 아니 무슨 9급에서 유전학이 왜 튀어나오냐? 그리고 지가 못해가지고 9급 10년 한 걸 왜 부모 탓을 해? 참 이런 거 보면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하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겨우 이딴 놈을 자식이라고 10년 동안이나 뒷바라지를 해줬다니 살신 성인이다 정말 4번 웃기고 자빠졌네요. 본문 내용이 전부 다 탓하는 거잖아. 저렇게 써놓고 탓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다인가? 하긴 이런 언어 능력으로 수능도 제대로 봤을 리가 없고 공무시험 어린 반 푸넛치도 없는 게 맞죠. 본인의 노력 부재와 무능함일 뿐일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그건데 이거를 유전자 탓으로 돌리는 글을 써놓고서는 탓하는 건 아닙니다. 착한 척 순진한 척. 어우 소름. 7번. 시험 머리하고 공부 머리하고 달라요. 9급 공무원 가지고 유전을 얘기하더니 뭐라는 거야. 됐으니. 제가 이런 걸 달릴 줄 알았습니다. 지방 사복이나 교순소 같은 하위 직렬이라면 9급은 유전학적 머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봅니다. 하지만 인기 탑 3 직렬 학벌 한번 보시고 댓글 다세요. 평균이 직어국 이상입니다. 이러면 또 먼 9급에 스카이생이라도 나오는 거야?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간간히 보이고 중경 외식급 학력을 가진 합격생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같은 9급이라 해도 스펙트럼 차이가 천지 차이라고요. 인스타에 특정 진력 검색만... 인스타에 들어가서 특정 직렬 검색만 해봐도 연대 본교생이 9급 출간 준비하고 있더군요. 너 봤어요? 가서 검색해봐요. 2번. 아니, 그러는 너는 그 학벌도 안 되면서 왜 10년 동안 처잡고 있었나요? 8번. 그러니까 10년 동안 부모님 골수 쪽쪽 빨아먹다가 이제 찾은 해법이 고장 니네 아버지 중학교 학적분야? 야, 왜 10년 동안 시험 통과 못했는지 바로 알겠다. 대답글. 와, 이 사람 진짜 개소름 돋는다. 나중에 자식도 분명 네 욕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대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2번.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절대 결혼 못해. 자식 못 낳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 아니 어떻게 뭐 아니 뭐 부모한테 어떤 유전병이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서 혹은 대머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을 곤망하는 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거는 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할 말이 없네. 대단한 그래요.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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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